왔다고 합니다. 네 이어지는 노래 우리 은실이의 노래 또 한 곡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상의해 뵙겠습니다. 은실이 작사 잘됩니다. 하늘이 고기야가 zawsze 하늘이 고기야 안고 하늘이 고기는 나는 맘에 어차피에도 경기가 없고 새로 돌아간 소리만 없네 희진 길거리에 찬바람한 싱싱이 희진 길거리에 찬바람한 싱싱이 오늘 밤새 희진 길거리에 찬바람한 싱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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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락한 싱싱 그리 보내는 이 가슴 어머니 펌펌 우리같은 이상한 날에 날 보러 여기 오세요 우리의 행복한 나름 가득한 곳은 사랑하는 나름 가득한 곳은 그리 보내는 이 가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여기까지 드래곤 드립 예술가의 무대 1부 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는 우리 헌한세 아나운스님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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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